출근한 방송 출근한 방송 출근한 방송 밥 먹어! 빨리 안 돼서 밥 먹어 고기 더 끌게요? 충분하지 않아? 일단 먹고 있어 봐 이거 먹고 나도 앉아야겠다 아 그러게 키트가 있는 거야 다? 연아 손 조심해라잉 그럴 줄 알았대 아 리노 형이었구나? 엄마 이현이 어디 갔어? 자 대창무 봐라 자 곱창무 무서워 먼저 먹을 사람들 먹고 있자 오케이 먹자 먹자 잘 먹겠습니다 뭐야? 자 무 봐라 자 이제 님들도 앉아서 드시지요 곱창 맛이 묻혔는데? 곱창 왜 맛있냐? 이게 곱창집 안 가도 돼 내가 했잖아 아 그래서 맛있나 봐요 형 자 따뜻한 걸로 먹어라 음 와 삼겹살이 진짜 바베튀처럼 구워졌다 바베튀야 아 미치겠네 가끔 이 둘의 대화가 겁나 올게요 결국 이게 우리 현이빈이의 매력이야 와 짠 한번 할까? 이번 짠 한번 합시다 짠 맛있게 먹겠습니다 네 맛있다 야 삼겹살 진짜 맛있다 그래 이현아 찌개는 언제 돼? 안심이 완벽한 단백질이지 단백질이지 이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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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용드네 지금 딱 저거 먹어야 돼 김치 어우 뜨거 냄새 미쳤다 진짜 전골 냄새 난다 자 하니가 퍼준 승민이가 만들고 승민이가 만들고 맛있어요 맛있어? 어 좀 더 그렸어야 될 것 같아 아니 곱창 때문에 지금 곱창이 약간 신의 한 수였어 찐 맛돌이 요리노 뭐 안 찐이야 승진아 나 물티슈만 항상 땡큐 아스파라게스? 음 따뜻해 아 고기 소고기 진짜 맛있다 응 아직도 먹고 온 거야? 음 자 낙이라 얘기했지 아뇨 기다린 적 없는데? 네 먹고 있어요? 응 먹고 있어? 응 그래 잘 먹고 있음 아이고 배불러 형 먹고 있어 내가 볼게 오케이 형 거의 다 됐어 응 요건 오케이 토론 시작 A는 다 됐어 A. 한 B. 창민 우리에게 이런 질문들이 왔을 때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거잖아? 난 솔직히 A는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지, 왜냐면 갈게 갈게. 나 지금 똑같은 말을 14번 한 거잖아. 저거 진짜 나 못 참아. 신 받을 것 같지 않아, 여기서? 가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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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이공원에서 놀이기구 타려고 줄 섰었는데 뒤에서 가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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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근데 아침 먹고 땡이 무슨 소리야? 땡이 뭐? 아침 먹고 땡, 점심 먹고 땡, 창문을 열어보니 그거 몰라? 알아, 근데 그건 아는데 아침 먹고 땡, 점심 먹고 땡, 저녁 먹고 땡, 그리고 삼시세끼를 다 챙겨 먹어도 무기력하네.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저거 땡이라는 가사가 그거잖아. 약간 그 꼰대들한테 이런 거 하지 마라, 이런 거 하지 마라, 이런 거 하지 마라, 자꾸 얼음. 나 여기 풀러날 거야, 땡! 하고서 땡 하는 거거든. 아침 먹고가, 아침 먹고 뭐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이건 이해가 되네. 킹 받는 가사가 아니네. 저 의미를 모르면 약간 킹 받긴 해. 그냥 저 상황만 봤을 때는 어쩌라는 거야. 삼시세끼 다 챙겨도 무기력해. 근데 만약에 B였으면 뭔가 이어서 약간 가사를 부를 것 같아. 근데 가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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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빨리 하고 나서는 그냥 그거만 킹 받을 것 같아. 내가 볼 땐 창빈이는 너 A 걸리지? 더 킹 받는 상황은 저는 B인 것 같아요. 아, 그래? 내가 아는 창빈이라면 반복말 엄청 싫어하기니까 저는 킹 받는 게 아니고 A는 열 받는 거 아니야? 열 받는 거. 아, 열 받는 거랑 더 다르구나. 아니, 그렇게 따지면 B가 맞네. 응, 그렇지. 킹 받는 거 아니야? 가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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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고. 킹이, 킹이. 약간 짜증 정도의 화는 아니잖아. 킹 받는 거 아니야? 화. 어이없어. 와, 뭔 말이야? 약간 이런 거지. 오케이, 나 그럼 B. B한테 대답하려면 무기력해? 어, 그랬어. 그랬구나? 어, 그랬어. 아, 그렇구나. 아, 맞네. 왼쪽은 목적이 있고 오른쪽은 목적이 없네. 맞아, 딱 그거야. A는 목적이 있어. 가라고. 가라고, 가라고. 가! 가, 갈게. B예요, 형. 나 B. 나도 B. 나도 B. 아, 이게. 단합이 좋네. 자, 다음 문제 한번 해볼게요. 자, 다음 문제 Q. 감정이입 안 되는... 아, 우리가 부를 때 감정이입이 안 되는 더 나쁜 남자. 어떤 걸로 포장해... 야, 정신 나간 사람 아니야, 저거 A는? 근데 A가... 야, 일단 근데 더 나쁜 남자를 떠나서 B는 말을 더듬네. 이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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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짓려까! 하하하하, 내 이... 그래, 너도 남김없이 보라. 다, 다, 짓! 보여 올게. 일단 약간... 내, 내, 내게 싱겁고. B는 이미 끝나기로 거의 결정한 그거야. B는 나쁜 남자는 아닌 거 같아, 근데. 나쁜 남자는 아니지. 왜냐하면 서로의 미련을 빨리 지워버리고 있자, 이런 느낌인 거고 그리고 머리 좀 식혀, 이런 느낌인 거고 A는... 내가 공감할 수 없다, 저런 상황이 없었어가지고. 와, 근데 저는... 근데 저거 진짜 나쁜 사람 아니냐, 저건 근데. 공감한다고도 말하기도 애매하긴 한데요. 공감이 되나 보네. 전 너무 돼요. 왜요? 너를 만나는 중에 딴 사람도 눈에 들어왔던 나의 죄? 그랬어요? 다른 팬덤이 눈에 들어왔네요. 그건 아니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다른 팬덤이... 내 눈에 스테이 밖에 없죠! 다른 팬덤이... 다른 팬덤이 어떻게 눈에 들어와요! 나를 바라봐 주는 사람들도 아닌데! 나를 팬덤... 예를 들면 삼성 쓰다가 아이폰에 살짝 눈이 가야 돼. 야 너 그 위험 발언이다, 인마. 그건 아니지. 나는 눈독 들인 적은 한 번도 없어. 야 A도 어떻게 보면 나쁜 애는 아니야. 신경 쓰지 말라고 말했는데 또 이제 그 뒤에 가서 또 신경 쓰인 테잖아. B는 너도 나 치울 거잖아! 왜 아닌 척 눈치로 비키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야. 말투를 한 번 담아보면 그쵸. A는 딱 그거야. 본인도 지각이 쩔으면 안 되는 것을 인정하고 끝내자 하는 그런... 근데 두 개 다 가사가 너무 슬프다. 근데 나쁜 남자라고 하기엔 A인 것 같아요. A는 저런 나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상황에서도 너무 차분해. 근데 B는 말을 더듬잖아, 일단. 화도 잘 못 내는 이런 사람은 일단 이 안은 순수한 거야. A는 너무 차분해. 오, 형 말 잘한다. B가 더 나쁜 거 같아. 나도 B가 더 나쁜 거 같아. B가 왜 나쁜 거 같아? 봐봐, 아직 그 사람의 상황도 안 들어보고 이게 맞냐고 성례도 너도 다 지울 거잖아. 왜 안 했죠, 의심을 지는 거. 먼저 화내고 있잖아. 그래, 너도 남김없이 버려. 현진은 지금 두 개의 상황, 두 개 다 지금 감정이 이미 거기 안에 들어가 있어, 지금. 너무 힘든데 지금? 진짜 너무 슬프긴 해. 짜증 나. 와, 진짜 어떡하냐. 아, 그래서 이거 어렵다. 나 이거 진짜 어려워, 나 이거 뭔가 스테이에 그게 궁금하긴 해. 아, 근데 이건 진짜로 이거 올리자, 이거. 누가 올릴래? 내가 올려볼까? 우리끼리는 투표를 먼저 할까, 그러면? 그러면 나는 A. 나도 A. 나 A 쓰레기. A가 나쁜 거 같아. A가 더 나빠. A가 나빠. 그냥 단순하게 봤을 때는 A가 더 확실히 나빠. 어, 잠시만. 맨 마지막에 더 신경 쓰이고 왜니까 자기도 어느 정도 죄책감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치, 그치, 그치. 그래서 이제... 없을 수는 없지. 그거 없으면 사이코패스고. 아, 그치. 그거는 완전 나쁜 거고. 쟤는 없어 보이는데. 뭐, 시켜? 어, 죄책감 없어 보여. 쓰레기네. 감이 없어 보여. 쓰레기라, B! 봐봐, 어? B는 그게 없잖아, 죄책감이. 일말에 죄책감이 안 보여. 여기서 B가 나쁜 방향으로 가려면 네가 불행했으면 좋겠어. 약간 이런 식으로 봐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가버리면 진짜 나쁜 놈인 거지. 그거 찌질한 놈이지. 근데, 근데 그건 있지 않아? A는 본인이 알고 있다는 건 본인 자체는 약간 나쁜 사람이 아닌 거 아니에요? 아니지. 알고 하는 게 더 나쁜 거야. 알고 있으면서. 자기가 썼다고.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주 그냥 포장을. 저 저런 애들은 또 한 번 그러지 않으라는 법 없어. 근데 인정하고 일단 미안하다고 하고 있잖아. 근데 B는 야, A가 아픈 거라고 말하는 거야. 그냥 서로 이제 끝난 거니까. 거의 70%, 아니 80% A야. A야, A가 나쁜 거야. 안 돼! 아니야, 90%이야, 90%. A가 나빠. A가 나쁜 거야. B는 아직 자기를 사랑하는 게 느껴진대. A는 진짜... 그래, 맞아. 그렇게 되면 더 쓰레기인 거 아니야? 반성하는 기미가 있대, A는. 근데 A는 바람을 폈잖아. 근데 B는 네가 먼저 내 감정을 나맘대로 해. 그래! 내가 봤을 때 이건 같아. B를 고른 사람들은 T고 A를 고른 사람들은 F 아니야? 그거 아니야, 별개인 거 같아. 아니, 그것도 생각하면 초점의 차이야. B는 그냥 1대1로 이 사람이랑 헤어지는 과정이고 A는 그냥... B는 이제 네가 먼저 내 감정을 마음대로 판단해 이거야. 근데 싸우는 과정에서는 어쩔 수 없이 저렇게 화를 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 아니, 근데 말로 이제 상대방한테 시키라고 해놓고 자기가 결국에 못 시키고 있는 거잖아, B는. 속타는 마음을 시키라는 거 자체가 뭔가 이렇게 헤어지는 게 힘든 걸 알지만 나중에 되면 다 괜찮아질 거니까 시키라고 하는 거 아니야? 어... 뭔가 이렇게 주춤주춤하면 뭔가 이 사람도 아,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할 텐데 내가 지금 확실하게 얘기해서... 관계를 확연하게! 확실하게 매듭 짓는 거지. 무조건 약간 확실한 관계가 중요하니까 남김없이 다 버리라잖아. B는 뭔가 정 떼려고, 억지로 정 떼려고 하는 거 같아. 나 근데 지금 설득 당했는데, 어떡하지? 둘 다 나쁘긴 해. 내 마음을 괴롭히는 C가 가장 나쁘다? 과로 창빈? 아니, 그냥 나는 B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추억이라는 거를 왜 강제로 지우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 근데 저렇게 얘기를 한다 해서 지워지는 게 아니니까 난 괜찮아. 걔가 마음 아플까 봐 지우라고 하는 걸 수도 있지. 착한 애야. 속은 열이야. 근데 나는 저런 걸 이해할 수 없어. B는 아직 쟤를 사랑하는 거야. 남신경을 쓰잖아 쟤는. B는 뭔가 그냥 마음에도 없는 말을 좀 더 얹어서 한... 난 무조건 A야. 바람을 피워, 미쳐가지고. 아 그래, 바람 피우는 건 좀 아니지. 들어왔지만 그게 이뤄진 게 아니잖아. 어쨌든 그 마음이, 마음이라는 게... 그러니까 흔들렸다는 거지. 와, 어떻게 그래! 그냥 그러면 안 되는... 바람을 안 폈으니까. 바람의 기준이 뭔데? 그 사람을 만나면서 다른 사람을 만나는 거지. 다른 사람이 보기엔 나쁜 놈은 아닌데 어쨌든 본인이 본인을 나쁜 놈이라고 얘기하는 정도면 그만큼 생각했다는 거 아니야? 그렇지. 진짜... 아휴... 아, 힘들어. 잠깐만... 야, 근데 스테이 반응은... A야. 다 A긴 하다. 다 그냥... 굳이 5% B팀 뭐 어떻게 얘기해보세요. 나 A팀. 나는 솔직히 나도 A가 나쁘다고 생각해서... 아까 B 강력하게 주장했던... 듣다 보니까 둘 다 나빠. 일단 둘 다 나빠. 아까 B 선들였던 사람 누구야? 나 처음 B 들었다가... A랑 B 중에 누가 더 나쁜 거 같아요? B. 와, 진짜 신기하다. 근데 B 만약에 나랑 헤어지는 사람이 저렇게 신경 꺼. 막 그냥 이제 좀 가 생각하지 말고 그래. 난 그게 싫은 거야. 그러면 좀 정 떨어질 거 같긴 하다. 근데 난 그게 싫은 거야. 그러니까... 너무 상처로, 상처로 남을 거 같아. 너 이렇게 하지 마, 그리고... 너도 어차피 속내사 지울 거잖아, 이러고 너 가라고... 이러면 어때? 이러면 나쁜 사람이야. 이게 진짜 드라마자니까. B는 드라마고 A가 현실이야. 난 B가 너무 나빠. 그래도 B가 나빠? 어. A는 속이 너무 악마야. A는 속이 너무 악마야. 그치, 나쁜 놈. 겉이 시커만해랑 속이 시커만해. 무슨 사람한테 저런 식으로 나쁜 기억을 새겨주면 안 되거든. 근데 만약에 아까처럼 막 우는 상황이잖아? 자기 감정을 확실하게, 확실하게 못 전달한 거잖아. 그것도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찌질하다, 내 부문 볼수록. 안 맞았던 걸로 포장을 했대. 포장을 했대잖아. 그러니까 너가 질리고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오고 이런 상황에서 서로 안 맞았던 걸로 포장을 한 거야. 나 널 안 맞는 거 같아. 근데 이래 놓고서 지금 신경이 쓰이는 거야. 왜? 그냥 미련이 남은 거지. 지가 잘못을 해놓고서. 저건 진짜 쓰레기라니까, 저런 애들. 왜 둘 다 쓰레기야, 그냥. B는 쓰레기는 아니죠, 카메라야. B는 쓰레기는 아니죠. B는 또 만난다니까. 저런 식으로 하면 안 돼. B는 그냥 아무리 봐도 쓰레기가 아니네. B는 나는 B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 야, 둘이 만나! 야, 둘이 만났으면 좋겠어. 저런 애네. 저런 애네. 저런 애네. 둘이 만나. 쓰레기네. 야, 봐봐. 야, 둘이 만나면 누가 나쁜 놈이야? A. 아, 그러면 A가 나쁜 놈이야. 그럼 A가 나쁜 놈이지. 그럼 A가 나쁜 놈인 거야. 둘이 만나고 있으면 A가 나쁜 놈이야. 안 되겠다, 보거리 올려야겠다. A 둘, 둘이 만나 이렇게 해야겠다. A, 둘이 만나고. C랑 D 둘이 만나. D는 스테이, C는 장빈이. A 만나지 마. 왜 아이스크림이나 사러 가? 우리 셋이 같이 아이스크림 사고 오면 돼? 아이고, 그럼 나는 쉬고 있으면 되겠구나. 아, 나 쉬어야겠다. 아이고, 잘 먹었어. 올 땐 메로나. 근데 설거지가 은근 재밌어. 되게 재밌게 한다. 아무 생각 안 들어서 좋아, 설거지한테. 아, 그렇지. 차비기 봐봐. 아이고, 옆에 엉덩이가 찍혀야 돼, 엉덩이가. 자, 형, 다시 앉아봐. 아... 앉아서 설거지해봐. 왜? 다시 앉아봐. 자세가 예뻤어. 아, 얘 서서하니까 허리가... 허리가 빠질 것 같아. 이거 왜 웃기냐? 앉아서 설거지하는 소창민 씨. 야! 형, 이거 섹시한데? 뭐라고? 섹시한데? 설거지하는 섹시한 남자. 설생남. Tulio가 그런데 편의점이 어디야? 이리쭉 가면 돼. 아. 아 어? 잠시만 양정인 어 나 이 녀석 좋아 또 라니? 어 너야 나는 정수리 냄새가 그렇게 좋아 형님 우리 알 수 있으면 뭐 사야 돼? 몰라요 저만 믿으세요 그래 안녕하세요 알 줄 알아? 모르시? 하하하하하 자 형이 노란 공해 어 내가 노란 공 치면 돼? 어 얘를 툭 치면은 탁 오케이 그리고 외를 힘껴서 치면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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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야 이거 잘한다 야 뭐야 미쳤잖아 이거 어 딱히 생각하는 대로 간 거 아니야? 탕 탕 탕 탕 탕 탕 몰라 안 맞았지? 안 맞았어요 어 부리라 그래? 이 형 잘해 이 형 잘해 이 형 잘해 우리의 사랑 오! 오 마이 갓 아 하고 있어 그냥 막 담으면 되겠지? 그냥 막 담으면 되겠지? 네 아 머리 진짜 좋아 너 머리 감았어 오늘? 감았지 뭔지? 그 수영하고 예쁘네 이내 우리 저거 몇 박스 사가자 했던 거야? 진짜 엑셀런트 민트 초코 필수지 민초 민초 싫어해요? 사실 먹어본 적 없어 어? 사실 민초 안 먹어본 중에 민초에게 눈에 들어온 게 돼 이 정도면 됐겠지? 좋은데? 이 정도면 됐지 계산하고 가위바위보 지는 사람이면 혼자서 다 들이게 하자 응 비밀봉지 없이 아 그거 그거 좋았다 형 아이스크림 너무 잘 그린 거 같아 12만? 아니 7만 4천이죠 7만 7만 자 우리 또 이제 아이스크림을 막내 혼자 들게 할 수 있으니까 가자 이리 와 할 수 없으니까 자 가위바위보 모에 모에 큐 모에 모에 큐 모에 모에 큐 이리 와 이리 와 파치소 보세요 아 못 들고 가겠다 야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한이는 거기 있어 엄마 아빠 갈 테니까 오 오 너무 슬픈데? 아 제가 사줄 때 말이었어요 아 그래? 오 보름달 오 뭐야 토끼 모양이야? 오 좀 크다 토끼 모양이라고? 응 안에 뭐가 토끼 모양 없지 않아? 안 보이네 오오오오 보인다 그지 토끼 모양 같지 여기 еще 봐서 이렇게 보면 더 잘 보여 그렇죠 그러니까 오 여기서 더 잘 보이는데? 아 예쁘다 저도 천천히 잘까? 저거 풋살하나 본데, 근데? 진짜 가네, 의리 없는 것들 형 뭐 해? 의리 몰라, 의리? 의리란 말이다 의리가 뭐꼬? 그런 데서 쓰는 게 아니야 어디 있었어요, 그러면? 언젠가 인생을 살다 보면 다 쓸 데가 있는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쓸 데가 있어요? 응 이게 바로 의리 주먹이다 오른쪽 주고 이거 절반다, 절반 오른쪽 절반 굿츠! 좀 더 셌으면 돼, 좀 더 셌으면 돼 갯냐옹 저 하얀네?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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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이! 엄청 많아 예, 우리 아윤이가 골랐다 왜 이렇게 많아? 그냥 막 싸웠어 땡큐다 홍이사 그렇지 야 오랜만에 그거 한번 불러? 뭐? 그거 한번 불러? 뭐? 물어져 버린... 아, 건어 웨이? 야 있냐, 여기? 있나? 아 건어 웨이 없네 아 건어 웨이 없다 아... 진짜 없어? 없네 조금 슬프긴 한데 나도 인기차트에 뭐 있냐 아 갯두 파이티를 탁탁 더 높이 가줄게 해가 바라도 세게 잘 위니 어! 어! 달라져돠데 암타이프레조 암타이프레조 어! 앰, 믹스, 캐리 암, 렛츠 고 빅, 와잉, 빅, 와잉, 비가지 마 브랙이 났, 브랙이 났, 브랙이 났 이 노래는 좀 더 유연하게 들어보는 별그램 탱탱 사아아이 보이 휴마아이 캬이 그 하이보이 힘이 나 눈물으로 날 만기면 더 많을지 버릴 수 있다고 며칠 사이 야윈을 달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마지막까지도 하지 못한 말 혼자서 되네 녹음 때보다 노래를 더 많이 부른 것 같아 와 연어다 연어 뭐야 아 내가 상속인가? 아래가 있었구나 아 우리 아까 그거 사지 않았어? 그 불 파우더? 저기만 파우더째로 여기다 색깔 넣으면 돼 나 이거 색깔 바뀌는 거? 나 넣어봐도 돼? 넣어봐 넣어봐 우리 채로 넣는 거야? 어 뭐야? 이거 색깔 바뀌는 거 하나 더 넣자 불이 너무 세다 불이 붙어 불이 붙어 아 이제 슬슬 바뀐다 아내가 바뀐다 초록색 초록색 파란색 파란색 어 그러네 보라색 오 보라색 보라색 용의 불 같다 용불이네 용불 용불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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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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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렇게 색깔 바뀐다고 아내 색깔이 예쁘네 아 누가 다 건배사 하나 아 다 또 그래 이현이가 항상 하는 건배사 하자 저희 또 이렇게 재밌게 놀러 왔는데 또 이제 방송에서 이렇게 술 먹는 장면을 보여주네요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저 건배합시다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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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의 롱 블랙 롱 롱 롱 롱 롱 롱 롱 롱 네, 어제 너무 밤까지 신나게 놀고 진짜 기절했다가 먼저 일어나서 지금 씻고 셀프캠을 받아왔습니다. 이제 기상 미션 해야 되는데 늦게 잠든 친구들을 한번 깨우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마음대로 깨우면 되나? 귀요미들 일어나. 미션이 있대. 밥 먹어야지 아침밥. 미션이 밥 먹어야지. 아, 일어나. 밀가루 씨. 일어나세요. 밀가루 치고 굉장히 곤히 자고 있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연아. 패딩을 입고 자고 있네. 여보세요. 응. 연아세요. 응. 빨리 연아세요. 응. 일어나 있을 것 같은데. 일어나세요. 아저씨. 제가 잠자는 사자를 건드릴 수. 일어나 있었네. 쥐야. 이제 3층으로 갑니다. 여기 사람이 있어요. 아. 워우. 아. 안녕. 연아이씨. 아니. 혼자 있어. 우흙 빨고 있어. 여기다 스토어. 다 왜 이렇게 소리 쫙 들으면. 아, 아늑하네 여기. 좋네. 여기 진짜 좋아. 오. 형이 니께보다 머리 박았잖아 지금. 좋은데. 아이. 더 좋은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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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보다 상태가 괜찮은데? 왜? 미션 해야 돼요. 10시부터. 와. 응? 미션 해야 된대요. 10시부터. 10시? 네. 무슨 미션? 모르겠어요. 지금 8분 나왔어요. 8분 나왔다고? 네. 8분 나왔다. 빨리 양치하고 해야지. 난 깨웠다. 준비는 알아서 해라. 일로와. 아. 기상 미션. 이걸 뽑아서 똑같이 제안해 주세요. 11시까지. 네. 이름은 양정희. 놀이터? 네. 지금 화면 시작하면 되죠? 아무거나 뽑으면 돼요? 수영장. 이게 뭐예요? musician. müh이. urning 양정희. 김지영. 김지경. 떼어 보겠습니다. 미션. 아. 모아볼까요? 풋살장에서 아기 사진을 찍으면 되는거에요. 이즈. 피밀. Butt. 네. 저. 그. 네. 여. 다락방 다락방 자기 사진 저 장빈이 어딨냐? 헤어밴드는 어디 있어요? 통순이 없는데? 트램펄린 넌 누구니? 어때? 똑같지? 갑니다 박찬 박찬 페르란드 황현진 내가 뛰어도 너보다 잘하겠다 가자 내가 못해